경일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는 50년이 넘는 실무 중심의 교육명량을 축적하고 지금까지 약 만여 명의 전문 기계자동차 공학도를 배출하였으며 2017년 전국 산업계 관점 기계자동차 분야 최우수 학부에 선정된 바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학부입니다. 기계공학 전공, 기계시스템 설계 전공, 자동차 융합 시스템 전공으로 특성화시킨 전공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계자동차학부 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학과를 신설하여 현재 기계자동차 기술과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차는 경일대학교의 자율주행차 융합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교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은 자율주행 면허가 필요한데 우리 경일대학교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대구 경북대학에서는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학과에서는 실제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교수님들께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시에는 여러분 실력으로 직접 자율주행차를 캠퍼스에서 운행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 설계라는 수업은 3학년 때 3학기 동안 진행되며 1학기 때 프레임, 2학기 때 형과장치, 3학기 때 엔진 및 최종 완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작 자동차를 제작할 때 설계, 제작, 행정, 부품관리 총 4개 구성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팀원들과 직접 자작 자동차를 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협동하여 완성했을 때 많은 것을 느꼈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동아리 인원들과 군산 자동차 대회를 참가 결정하여 방학 기간 동안 자동차를 좀 더 개조하여 높은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기계자동차공학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였고 작년에는 교내 벤처기업인 오토너머스 A2G의 현장실습으로 가서 실무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토너머스 A2G에 취업하여서 자열주행 차량 테스트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학교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위를 받는 과정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실무 연구를 배우고 학교에서는 교수님께 이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공동석서 과정에서 사람 열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계자동차학부를 졸업하면 취직이라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하는 길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부 때 배웠던 지식을 실제 개발 업무에 적용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대학원 졸업한 후에도 개발 직종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를 입학하면 다양한 길이 펼쳐집니다. 파이팅!